한 번에 초대하겠습니다 아이 정신이 없네 ADHD 누가 이렇게 카톡을 하시지? 방송중인데? 아몬이네 방금 봤던 맵은 아니겠지요? 안녕하시오 마이크 잘 준비나요? 안녕하시오 마이크 지지 안 지지거리나요? 네 적당하네요 괜찮아요 잘 들립니다 다행이네요 제께 지지거리는 줄 알고 한 명씩 자기 마이크 있는 사람들 테스트 한 번 해보자 진짜 궁금하군요 이 맵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뭐지? 왼쪽 위에 제작자 나와있습니다 마이클 메인 와 왜 마이클 메이죠? 터지나 보죠 마이크 있는 분들 마이크와 머싱 테스트할게요 제가 키밋으로 되어 있잖녀 무슨 뭐야 이거 이 마이크가 들어왔잖녀 말씀 말을 너무 크게 하면 아마 마이크가 찢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하아 잘 들리나요? 포 때는 우리가 여포였으면 포 땐 파이브에서는 나를 최한 모든 사람들이 여포야 왼쪽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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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세 명씩이나 있어. 적 읽으시. 고고고. 고고고고. 직이야, 고. 제발, 고. 직이야, 제발 고. 직이야, 제발. 고해줘, 제발, 직이야. 저희들에게는 내 자세한 거도 생각하네요 기탄 중 기탄 중 공병원님을 방종했다 정신이 장난한 것 같아 저희들에게는 기탄 중 대단하는거에요 손 기탄 중 여유 정권 정권 있다보니 히드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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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이다 히드라 아닌가 대행히 히드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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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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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도 안 들려요 맞아 R.C. 조종사? 두컴하시면 여러분 살아서 만납시다 빠이빠이빠이 와우 와우 개쫄있네 아 따지 아 따지 나중에 어떤진от 도망을 Carrie Steve 맵스 맵스 야 미츠마 기둥 움직인다 야 저거 기둥 넘어 간다 와 저 기술 넘어가는 걸 처음 봤어 제발 다 꺼져 제발 제발 다 꺼져 아니 야 이거 터나는 거 뭐야 뭐지 이거 이게 마이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야 애 아프겠어 아니 기둥 맞는 방법 까먹었어 아이 쌍놈게 이게 마이클 씨마 마이클 베이인 이유가 있었네 개같은 거 아 마이클 베이지 알겠네 아 야야야야야야 풍력반칙 넘어갔다 씨마야 풍력반칙 넘어갔다 풍력반칙 넘어갔나 이거 아니 걍 아니 걍 왜ostat 어어 Connecticut guy 아 뭐야 ㅋㅋㅋㅋㅋ 제빵! 지우야! 아니 무슨 방향이야! 아하아! 아니요! 이건, 이건, 이건 아네이지. 이케야, 이 적은 우리 다 잊을 하게 된다! 어떻게 제 친 사람들은 이 정도 만들었을까? 아아, 이 적은.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게 왜이래! 아! 왜이래! 제발 리스폰지 이렇게 또라이제! 아! 뚝뚝 맞았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누가 쏴! 야! 누가 쏘니? 으 ought!!!! 오케이 으악!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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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떨어져, 떨어져 아!!! 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뒤집혔노! 어! 아니 아니...이렇게 시작하지마! 이렇게 시작하지마! 아이쿠! 어? 이펄이 조심한거 같애 어? 뭐야? 아악! 가자! 가자 여기서 벗어나자 앞으로 갈수 없음 어떻게 하란거에요? 만드는 사람 또 아니야? 아! 아! 걸렸어 아니 왜 남녀야 왜 남녀야 당겨놔! 요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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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바퀴 열고 내 창... 아씨 아이야 자아 여러분 시작할 때 바퀴를 여시고 착륙한 다음에 착륙한 다음에 그렇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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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가면 돼 아야 뭐야 이거 이렇게 가서 하나 터뜨리고 하면 어렵다 자아 야 야 야 아 터지시면 돼 여기 전에 떨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아 이거 뭐야 이다 뭐야 이다 뭐야 이지 이지 야 누가 미사일 쏘냐 쏘지마 미사일 쏘지마 나 지금 상태 좋아 이거 만든 새끼 아이디 제공자 저구요 안되 맵 만드신분 별지기님 그새끼가 접니다 안녕하세요 나 11등이야 어 나 상위권이야 그래서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돌아라 돌고 가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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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그네를 들어오세요 아휴 저 동그라미 도달이 안돼 땀땀 빠라 빠라 빠라라 달성 아아 빠밤 야 여기 하나 나올 수 있을까 으아 오네가 좋으라 난 그냥 나 하 휘 진짜 일부러 이빈 하러 맥 일부러 야 납치지마 나아질 것 같으니 저 꼈는데 누가 좀 아 자살하고 싶다 이봐 저 좀 죽여주세요 제발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미사일 날라오니 싫어 아유 풍차 미사일 날라오니 미사일 날라오니 아 아 풍차 나 컴퓨터로 버텨 아 씨 아 신기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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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어나 안되지 아 아 리스폰 포인트 아 아 아 버거형 내가 죽인다 내가 거꾸로 거꾸로 달아 거꾸로 달아 됐다 됐어 됐어 아니 아니요 됐으 됐 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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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사일 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이사일을 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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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이 무한 지옥에서 누가 날 빼줘요 나 5등에서 제뛰내 정 Princeton 아 대박 둘 일어나 어 잘할 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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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라 아 이것을 못 갖췄어 이백** 휴가ящa 누가 1등줄 빨리 찍어봐요 됐어 됐어 내가 들어가야 돼 지금 6등까지 다 들어왔어 근데 왜 안 끝나지 12등 갑니다 7등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들어가서 이 게임을 끝냈나 그.... 강하게 말하는건 좋은데 마이크 크게 말하지 마세요 귀가 아플정도로 지지지거리니까 목소리 너무 크게 흥분해서 너무 크게 말씀하지 마시고 강하게 말하는건 괜찮은데 크게 말하진 마세요 아가리 스타카토를 올리라는 소리에요 데시벨 올리지 말고 알겠니? 이건 치욕이야 아니 여기 무슨 고철장이야? 고철장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이거 풀쳐가 나야 여기도 아 리스프 어떤 놈이 있다고 나 진짜 쪼어어어어어어 아니 왜 안 끝나 아 30명맵이라서 애들 더 많이 있어야 돼 아이 씨 해울리에 당했어 바람개비에 사비 나한테 어디갔니 어 내꺼 그래픽카드 터져요 어 아 여기 낑겼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무한 치쿠요미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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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서 아 진짜 치쿠요미야 오 오 살았다. 처음이다. 살았다. 제발 이거봐 이거 만든 사람 이거 새디스트야 겨운생개 이거 만들 거야 이것도 좋다고 하는 우리도 마중이스트야 야 좋다고 하는게 아니고 해미야 물 좀 넣어 으아아아아아아악 해미야 굽이 짜다 시X 너 욕까지 하고 있어 와 레비 한 번 더 있어? 어? 어? 내 날개 한쪽 뭐..뭐야? 날개 한쪽 맥 윙 윙 윙으로 만들라고 팔아 먹으니? 날개 한쪽으로 아이씨 아니 애가 이거 풍력 발전기가 나를 자꾸 잘라 아이씨 으아악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 아 아아 아 어떤 장애인이 계속 다 맞춰 아 그만 살고 싶다 아 제발 끝내는 생각을 안하 아니 화면이 개같은거 관중이 문제가 아니야 생중이 문제라 여긴 아비규 아니야 자살할 것 같아 그니까 나도 화면이 안 보여 아 진짜 이건 아니 왜 쏴 아니 왜 쏴요 아 인원은 30명으로 해야돼 마이크 음..마이크 음성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어 화면이 왜 안 넘어 빨리 끝내봐 얘들아 열심히 해서 빨리 좀 들어가봐 어이거 넘어졌다 오케이 소지 말라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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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들어와야 빨리 끝내시랍니다 빨리 끝내봅시다 왜 나갔어? 안 보여 지금 화면이 나갔네 오오 형 화면 꺼졌어요 아 진짜? 아 진짜? 꺼졌어요 지금 로딩 컴퓨터 터질라 그러는데 야 풍차 넘어진다 풍차 넘어져 아 뭐 저 못 찍어 지금 무한 로딩이에요 무한 로딩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무한 로딩 걸렸어요 저희 맞아 들어가시다가 네 아니 누가 자꾸 쏘느냐 게임상에서 마이크 안 나오기 걱정 걱정하지마세요 그만 쏴라 그만 줘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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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듣는거 같다 해 코앞이야 난 코앞이야 코앞이야 라구만 대기야 나 코앞이야 이거 차라리 헬기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투기라고 이거를 쇼트 쇼트 오케이 나도 클리어 클리어 뿅 11 11 11 11 누가 자꾸 쏴 핑크 피에로 누구야 저거 쇼트 해오볼 스페트 쇄트 그냥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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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만 들어가고 싶어요! 도영만! 아니... 이 사람들이 좀 안 되겠네... 전투기 비행연수 좀 더 하고 모셔야겠네, 이분들. 안 되겠네. 아니... 아니...